고고TV 친구들 구독버튼 눌러줘! 안녕 친구들! 우린 고고다이노 타범대야! 평화로운 우르르 행성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비행소는 뭐지? 행성 안에 있는 모든 공룡을 인형으로 만들려는 블랙제니와 일당들을 막아야 해! 위기에 빠진 우르르 행성을 지키자! 고고다이노 출동! 고고고고고 우리는 공룡 타범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겠어! 우주보안국에서 온 새로운 다이노들과 전설의 공룡의 도움이 필요해! 전설의 공룡을 찾기 위해 떠나는 다이노 대원들의 흥미진진한 탐험 이야기! 다이노대원들은 블랙제니로부터 공룡들을 구할 수 있을까? 얘들아! 우리 다이노대원들을 응원해줘! 전설의 공룡을 찾기 위한 모험이 시작된다! 부요일에서 만나! 친구들! 영상 재밌게 봤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줘! 그럼 다음에 더 신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 학 десят Why? Bree? 안녕하세요 fried